눈을 감아도 보여 그녀는 나만의 천사 네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저에게 사랑을 주실 준비가 되셨나요? 저 또한 여러분들께 사랑을 들려드릴게요 들리나요 사랑해요 이 목소리 들어요 해피 발렌타인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? 내 초콜릿 그만 좀 먹어 오랜만이요 이선준이요 정정당당하게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시오 나다 왕세자다 달달한 게 준비되었느냐 너 혼자 먹으면 살찐다 애인 오늘따라 뒤떠보고 싶더라 초콜릿 어딨어? 내놔봐 죽여버리고 싶어 안녕 난 제게이 프린스 참우원이야 잘 지냈니? 어떻게 많이 자랐니? 내가 보스를 지켜라 마지막 개 때 뭐라고 했어? 더 크라고 했지 조금만 더 크라고 했지 쭉쭉쭉 안되겠네 조금 있으면 발렌타인데 인간이지 너 더 안 크면 초콜릿 안 줄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더 더 더 더 조금만 더 크고 와 안녕하시오 내 김경탁이요 왜 왜 내게 초콜릿을 주지 않는 게요 제발 주시면 안되겠소 아주 옛날부터 초콜릿은 내 편이 아니었소 왜 왜 내게 초콜릿을 주지 않는 것이요 다른 곳에서 연인들끼리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게 초콜릿을 주고받는 저작자들을 지금 당장 후박하라 초콜릿 주십시오 초콜릿 왜 안 주는 겁니까 작년에도 재작년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들 사탕 받고 싶죠 그러면 이번에 초콜릿을 주십시오 그럼 나 여러분들께 사탕 초콜릿 이렇게 동그란 사탕 알사탕 알사탕 삼 맛있어요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나 정우 정우야 나 경탁이 그러면 나 나 이거 갈까 나 무조건 어떻게 해 할 수 있어 넌 무조건 말을 노래로 해야 돼 그러니까 뮤지컬처럼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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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어 밤받아 싸웁니다 이름 뭐라고? 나 왕이잖아 아 왕이시옵니까 이리 가기 초콜릿 먹었어 그 주둥아리다 야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야 이렇게 야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내가 제일 위야 내가 왕이잖아 오 경탁이 초콜릿 먹었니 받지 못하였사옵니다 차례는 어떻게 왕이십니까 오 이 각이 초콜릿 받았니 내 그 혀를 자를 것이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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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면 안 웃으면 안 웃음처럼 안 웃음 어떻게 자네는 그 달달한 초콜릿 먹어보았는가 먹어보았소 먹어보았소 당장 이놈을 포박하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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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놈을 용서치할 것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 둘 셋 해피 바이온 타임